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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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여기있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같이 하십시다. 시작!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니 중심은 지르거나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어 대안심할거나 별주부 여차오되 소신이 비록 제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있던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오리까마는 수구구소생이라 도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안장 그려주었어서 글랑은 그려라 여보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이 화상을 그린다 통제옹 유리기 청옥년 금색 주파 거북년 저 고징어로 먹가루 양두 화피를 덤뻑 불어 단청체 세개 두루 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철가병산 승후지강산 경계보던 둥그리고 홍내방장우 혹은 보중에 매잘맞던 고그리고 난초지에 초 왠가당초 꽃다 먹던 입그리고 두견에 무거치 재울제 소리듯한 귀그리고 소리듯한 귀그리고 마라방장 화림중 팔 뒤던 발그리고 태환엄동 태환엄동 서란풍 어반울던 털그리고 두귀난 정긋 눈은 두리두리버리는 늘신 꽁댕이 못독 좌편청 산이요 두귀 груп 태올 꽃 그려가고 미산월이 발윤태 여서 더 할 손자 아나여 헛다 별주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자기는 안 배웠어? 거기 안 배웠어? 따라서 한 번씩은 빼야 되겠는데 그치? 그러면 자기는 어디서부터 안 배웠어? 처음부터 안 배웠잖아 그러면 한 번씩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뒤에 나갑시다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드려 화 공을 불러드려 토! 기화상을 그린다 토! 기화상을 그린다 그렇게 토! 기화 이렇게 사이빵으로 토! 기화상을 시작 토! 기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리기청 홍년 동정 유리기청 홍년 금색 축파 거북연적 금색 축파 거북연적 오징어 오징어로 먹가루 양두 화피를 덤벅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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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병산 승허지강산 전화병산 승허지강산 경계포던 눈그리고 경계포던 눈그리고 봉내 방장우 흑은 무중에 봉내 방장우 흑은 무중에 봉내 방장우 흑은 무중에 내 잘맞던 코그리고 난 초지 초 웬갓 향초 난 초지 초 웬갓 향초 꽃다 먹던 입 끓이고 꽃다 먹던 입 끓이고 한박을 살짝 먹고 들어가도 돼 꽃다 먹던 입 끓이고 꽃다 먹던 입 끓이고 두 겨냉 보고 지지 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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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소리 듣던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말 놔 방장우 흑은 무중 소리 듣던 소리 듣던 소리 듣던 소리든 소리 듣던 소리 듣던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말 놔 방창 화림 중 말 놔 방창 화림 중 벌벌뛰기던 발그리고 대간험동 설안풍 대한험동 설안풍 어허 꽈울던 털그리고 어허 마늘금던 탈그리고 두귀난 중끝 눈은 도리도리 두귀난 중끝 눈은 도리도리 눈이 난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들신 꽁뎅이 몇 덕 허리는 들신 꽁뎅이 몇 덕 초라 편청산 이오시장 좌편청산이오 우편은 열한 방에서 좌편 좌편 시작 좌편청산이오 우편은 옥수인디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희눌어진 양류속 희눌어진 양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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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랑을 날랑 오락가락 들랑 달랑 오락가락 아주 이쁘게 잘하셨어요 우리 꼬매님처럼 뒤를 팍 튕겨줘야 돼 들랑을 날랑 시작 틀랑 날랑 오락가락 오흥고주춤 기난토끼 화중퇴 화중퇴 한 번은 우고 한 번은 웅으로 화중퇴 화중퇴 얼풋그려 고고고 얼풋그려 고고고 아미사놀이 발륜퇴 저기 두 번째 박에서 아미사놀이 발륜퇴 붙이면 화중퇴 얼풋그려 고고고고 아미사놀이 발륜퇴 화중퇴 얼풋그려 고고고고 아미사놀이 발륜퇴 이어서 더할 소냐 이어서 더할 소냐 안아였다 별주부야 안아였다 별주부야 안아였다 별주부야 안아였다 별주부야 안아였다 별주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디까지 배우셨어 여기까지 했어요 다 해버렸어 아 그랬구나 다 했구나 그러면 이제 한 번씩을 해주고 받고 했으니까 이제 진양 죄를 제대로 배웁시다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을 해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지 어디다 넣을 데가 없지 한깨를 얼른 내요 한깨를 얼른 내요 목을 길게 누리고 목을 길게 누리고 목덜미에다 화상을 딱 붙여놓고 목덜미에다 화상을 딱 붙여놓고 목을 움츠려 놓으니 목을 움츠려 놓으니 자 이만하면 수로말리를 다녀와도 자 이만하면 수로말리를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구나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구나 용왕께 하지 크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용왕께 하지 크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그죠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 모친이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목가게 만류를 허시는디 목가게 만류를 허시는디 이번 곳이 여봐라 주부야 노년 som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 arguing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으로 가려느냐 무엇으로 가려느냐 너무 잘 들었네 삼대독자 하디 아니냐 삼대독자 하디 아니냐 삼대독자 하디 아니냐 니 아니냐 창탄 창탄 시기 창탄 시기 시작 창탄 시기 장탄식 병이 있던들 병이 있던들 뇌알떡으리 구원을 하며 구원을 하며 구원을 빨리 떨어뜨려 구원을 그렇지 둥글려서 바로 떨어뜨려야 돼 구원을 하며 시작 구원을 하며 니 몸이 죽어져서 니 몸이 죽어져서 오연의 밥이 된들을 목이 돼서 그 목은 쉬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를 계속 반복할게요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아아 아아 여봐라 주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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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니 너무 잘하네 무엇으로 가려느냐 무엇으로 가려느냐 다오니 삼대독자 니아하니 삼대독자 니아하니 거기로 니아하 니아하 바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니아하니 시작 니아하니 그렇게 해야 돼 삼대독자 삼대독자 니아하니 니아하니 거기서 뚝 떨어뜨려야 돼요 시작 삼대독자 니아하니 니아하니 잘했어요 장타간 시기 장타간 시기 병이 이 누군들 병이 이 다시 할께요 장타간식의 병이 이기특운들 시작 장타간식 장타간식 병이 이기특운들 뉘알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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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무 잘하셨어 이 몸이 죽어져서 네 몸이 죽어져서 너무 잘 들으시네 이 몸이 죽어져서 이 몸이 그럼 이 몸이가 길었나? 옛날에? 이 몸이 시작 이 몸이 죽어져서 오 여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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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려우니까 안보게 하죠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좋아요 네가 세상을 간다오니 네가 세상을 간다오니 무어더러 가려느냐 무어더러 가려느냐 무어더러 가려느냐 무어데데데데데데 병리에 뜨금들 장탄시 병리에 뜨금들 니 알뜰금리 구원을 하며 니 알뜰금리 구원을 하며 구를 좀 길게 해서 구원을 시작 구원을 하며 구원을 하며 임몸이 죽어져서 임몸이 죽어져서 임몸이 죽어져서 너무 잘 들으신데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너무 슬퍼 이거 원래 슬퍼 한 번만 더 따라 부르시죠 한 번만 더 따라 부르고 저께 쉬었다가 또 할게 나는 옛날에 이 노래는 옛날에 부를 때는 많이 울었어 이 노래를 슬퍼 슬퍼 12시에 이거 틀어놓고 이거 눈물 나 요바라 주부야 헤이 요바라 주부야 요바라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어디로 가려느냐 무얼어로 가려냐 삼대독자 네가 하니 삼대독자 네가 하니 삼대독자 네가 하니 장타관식이 병이 상탐식병이 이쁜이 뜨건들 니 알뜰구리 구환을 험며 니 알뜰구리 구환을 험며 이 몸이 죽어져서 이 몸이 죽어져서 참 잘 들으셨소 이거 하나 먹어봐 겁나게 맛있는데 과즙이 막 푹푹 떨어져 너무 맛있어 우리 담임이 사 오신 거 알아? 착하고 삼촌이 그런 거 같아? 동강사 말 들어 이걸 시작하길 잘했네 아까 육자백이 들어갔더라면 이거를 또? 육자백이 들어가면 진도 못 나왔지 이 뒤에 더 해줄까? 육자백이 들어갔더라면 이어서 한 번만 하자고 그래야지 거시기 위해서 토키 화상부터 거기까지 우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것만 그래? 오늘 한 것만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같이 하지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을 해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지 한께를 얻었네요 목을 길게 내리고 목글미에다 딱딱 붙여놓고 목을 훔쳐려 노니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다녀와도 뭘 안전 묻을 길이 없구나 용암께 하지구구 저희집으로 오니 별주부모친이 주부가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목강에 만류를 하시는디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니가 세상을 갖다 하니 니가 세상을 갖다 하니 무어로 가려느냐 삼대로 째하디야 삼대로 째하디야 삼대로 째하디야 사랑하니 찬단식이 변이기 흔들 대알들이 교리기 흔들 구하늘을 오며 니 몸이 단라 우리 춤권둘서 그동안 선행학습이 있어가지고 다 잘하네 아니요 저는 진짜... 선행학습이 해가지고 잘 들으셔 아 분위기가 나는구만 그치? 아 뭐 그냥 좀 드세요 또 하나 더 먹어야 할랑가 이 건가 een